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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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가고 왔다. 안녕하세요. 복삭 소가 쏟아다. 아예, 어서 오세요. 저, 저, 여경민 셰프 자리로.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제주도 흑돼지예요? 어머. 이거 저 비행기 타고. 네. 차 타고 돌아온 도색이구다. 도색이. 저, 시청자 여러분 저 제주도말은 통역 못합니다. 부사 다 알면 우리 선생님은. 제주도말만 모르면 나가 섭하지. 아니, 제가 제주도말은 정말 못해요. 첫 마리과. 아, 네. 싸우니 갑이요? 이건 제주도. 흑돼지 다리인가요? 흑돼지라니까 검은 도색이. 검은 도색이? 검은 돼지? 어, 검은 돼지. 돼지를 도색이라 그래요? 네, 그것을. 아, 네. 돼지를 도색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조금 더 줄이면 도색이를 도시라 그래요. 도시요? 아, 도시? 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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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돛괴기. 돛괴기.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소개 좀 한 번, 선생님. 예, 아이고. 저 복삭들 소가수다. 네? 복삭 사갔다고요? 일단 말씀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복삭들 소가수다. 제주도에서 특별한 수민의 반찬. 그 맹질 특집으로. 거기가 특별하게 진서를 올릴. 제주도 김동익이 부다. 아, 예. 아유. 음식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커메. 네, 네. 입만 들러고 없어.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친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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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